안녕하세요. 혈액제재 GMP 제조관리 부분에 강의를 맡게 된 BMP Care의 김태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혈액제재 GMP 제조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텐데요. 저희가 2018년, 2019년 혈액제재와 관련된 GMP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고 가이던스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되고 그러한 것들을 GMP 관리 하에서 어떻게 제조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제 1강에서 문서는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다룰 것이고요. 2강에서는 제품표준서, 제품표준서는 우리가 혈액제재와 관련된 제품, 각 품목별로 어떻게 작성이 되고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갈 겁니다. 세 번째는 원자재, 원자재라고 하면 원료와 자재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로 얘기할 때는 원자재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혈액백을 포함해서 각종 소독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제조 및 공정관리, 혈액제재 각 제재에 별로 어떻게 제조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공정관리의 기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MP, GMP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약 2년, 3년 정도의 혈액제재 GMP 규정의 시작을 위해서 많이 교육도 하고 현장 점검도 하고 같이 많은 토론도 나눴습니다. GMP랑 잘 아시다시피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하지만 GMP는 우수한 제조관리 기준,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여러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GMP는 많은 행동들을 하면서 제조와 관련된 활동, 품질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행동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GMP 쪽에는 하도 문서들이 많다 보니까 이 문서들을 많이 만드는 곳이다라고 해서 GMP를 우수갯소리로 Good Manufacturing Paper 또한 Good Monitoring Paper 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GMP 활동들은 문서로서 그 증거를 에비던스를 축적해 놓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GMP는 원료의 구매 단계부터 의약품의 제조,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우리가 GMP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안전성은 의약품이 안전해야겠죠. 의약품을 우리가 막거나 투여하거나 먹거나 했을 때 성분에 저해되지 않도록 세이프티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기가 걸렸는데 의약품을 먹었을 때 감기가 낮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의약품이 오염이 됐거나 파손이 되었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의약품이 감기의 목적이 아니라 감기의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질병을 낮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약품은 기본이 안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감기를 낮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유효성이라고 그러죠. 에피커시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에피커시가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무엇이 더 우선이냐고 얘기할 때 먼저 안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유효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품질 측면에서 보증하는 기본 조건으로 우수의약품의 제조관리 기준이라고 한다. 결국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입니다. GMP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러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조차도 못 지키면 GMP를 지속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혈액제재의 GMP 준수사항이라고 해서 관련된 법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제재는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4에서 혈액제재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혈액제재의 특성을 반영한 제조 및 품질관리의 기준 생물학적 제재 등에 속하는 다른 제재와 구분되고 단순 공정에 적합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시설 환경 조직의 구성, 문서체계, 원자재 및 제품의 보관, 운송, 시험, 취급 또한 작업원의 교육, 밸리데이션, 공정관리 등 GMP 필수 사항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제재의 특성상 다른 제재와 구분을 위해서 별표를 신설했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사항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0위, 사람 혈액 및 혈장에 유리한 의약품의 제조 픽스 GMP 가이던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완제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GMP 가이던스 등을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혈액제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22종 중에 16종이 허가가 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혈을 포함해서 적혈구, 적혈구에는 농축, 세척, 백혈구 제거, 백혈구 여과 제거 백혈구에 또한 농축, 혈소판 등이 있고요. 혈장에서는 동결이나 신선 동결, 혈소판 풍부, 동결 침전물 제거, 성분 체열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미허가 된 제품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서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는 형태적으로나 여러 형태의 문서의 종류가 있겠지만 문서는 어찌 됐든 작성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소통, 소통의 수단입니다. 또 하나는 중요사항의 지침을 하다라는 문서, 또 하나는 법적 요구사항을 다루는 문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문서는 결국은 정보의 전달 또는 증거의 서류, 원본이나 공식 서류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보의 전달이라고 하면 우리가 표준 제조 방법 또는 표준 시험 방법들과 같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의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조 기록서, 시험 기록서처럼 우리가 이것을 제조했다라는 어떤 증거, 증거적인 서류, 이것을 시험했다라는, 예를 들어서 무균 시험을 했다라고 하면 무균 시험을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험을 했는지, 그러한 시험 결과는 적합했는지 등등의 증거 서류로도 남을 수 있겠습니다. 모든 문서는 원본이어야 되는 거죠. 사본을 구축할 때는 사본임을, 원본에서 온 사본임을 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서류들은 다 공식 서류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문서의 종류로는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표준 작업 방법서라고 하는 SOP가 있을 것이고요. 주로 퀄리티 스탠다드에서 다룰 수 있는 원자재의 관리, 반제품 관리, 완제품의 시험 기준서 등등을 나타낼 수 있겠고요. 제조 및 품질 위생,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는 문서들도 있고요. 기록서, 제조 기록서, 시험 기록서, 공정 관리 기록서 등등을 작성할 수 있는 레코더도 있습니다. 또한 공정을 설명할 수 있는 다이아플로우처럼 공정 설명 자료들, 표준 공정 절차서 등등도 문서의 종류로서 포함이 되겠습니다. 문서는 언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언제 작성하는 것이 맞는가? 기본적으로 신규 시설이나 설비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심분리기가 신규로 들어왔다. 그러면 원심분리기를 어떻게 가동하고, 어떻게 보존하고, 어떤 방법으로 교정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퀄리피케이션하고 등등의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도록 신규 설비나 장비가 입고됐을 때, 또는 새로운 공정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특정한 공정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공정 절차서도 상세하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제품 표준서도 제정이 되거나 또 개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정이 변경이 되었을 때 공정이 변경이 되었을 때도 문서는 작성되어야 됩니다. 정부 법규가 약사법이 개정되었거나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거나 고시가 개정되었거나 했을 때도 역시 그에 따라서 해당 SOP는 변경이 되어야 되겠죠. 주소나 위치가 변경되었거나 제조소가 변경되었거나 또는 시험방법 등이 변경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문서는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어야 하겠죠. 자, 그럼 문서를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어요. 문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해야 되고요. 명확해야 됩니다. 두리뭉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두리뭉실하게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구를 이용해서 표준 공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구를 사용해서 몇 밀리를 또는 몇 그램을 재서 옮긴다 또는 몇 ml을 흘려보낸다. 정확하게 그리고 또 명확하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는 적기에, 즉 제조기록서라는 것을 쓰게 되거나 시험기록서라는 것을 쓰게 되면 행동과 동시에 적기에 실제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조행위나 시험행위를 했을 때 실시간으로 쓰지 않게 되면 또 문서가 누락되거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적기에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적법하게, 어떤 행동들에 의해서 GMP에서 정해진 규범대로 적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맞고요. 완벽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또한 모든 문서는 본인의 서명도 그 역시도 내가 작성함을 표시해 준 거고요.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한 승인도 필요한 거죠. 그게 팀장님이 될 수도 있고, 부장님이 될 수도 있고, 과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제조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툴에 맞게끔 승인해 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또 하나는 문서는 한 번 만들어지면 SOP 같은 경우에 철저히 교육이 되어야 되고요. 교육의 방법에는 집체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문서를 회람을 통해서, 문서를 회람해서 문서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습니다도 알아야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회람을 했다, 내가 읽어봤다, 타인이 읽어봤다를 서명으로써 표시함으로써 우리는 문서가 승인되었고 교육이 되었다라는 에비던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서의 기본 작성 원칙은 우리가 알코아라는 법칙을 쓰게 되는데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적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문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의 완전성, 인테그리티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문서 자체는 명확한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되고요. 판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시성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원본임을 확인해야 되고요. 정확성도 함께 갖추는 것을 문서 작성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알코아 작성의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제조 지시 및 기록서상에 칭량행위에 대한 행위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자, 이러한 게 있으면 어떤 부분이 부재일까요? 그렇죠. 책임 소재의 불분명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또 하나는 수행이 완료된 제조 행위의 제조 기록서에 작성이 되지 않았다. 이게 역시도 동시성이 누락되죠. 동시성은 동시적으로 적기에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는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품질 기록상의 시험 결과에 메타데이터가 누락되었다. 이거는 판독성이나 정확성의 부재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종 기록서에 기재된 수치를 알아볼 수가 없다. 그렇죠? 글씨를 너무 막 쓴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판독할 수 없을 만큼 흐리게 쓴다든가 하실 때는 판독성의 누락. 이 글씨가 4자인지 7자인지 또 하나는 7자인지 1자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을 때는 판독성의 누락으로 지적이 될 수 있겠죠. 자, 제조 기록서에 부착된 칭량 기록서에 작업자의 서명이 없으며 누가 작업했는지 수행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 마찬가지로 책임 소재의 부분명, 원본임의 입증을 불과하는 이런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규정에 기술된 주요 항목을 우리가 모두 문서를 갖춰야 되는데요.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국내 규정의 별표 3회 사이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 자, 시설 및 환경관리와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환경 모니터링, 또 환경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자동화 장치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조직과 관련된 부분 조직의 구성 조직은 제조와 품질 부서가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쵸? 품질 부서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 품질 관리 또는 품질 보증 부서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준서, 제품 표준서를 포함해서 우리가 4대 기준서라고 하는 품질 기준서, 제조 기준서, 제조 유생관리 기준서 등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또한 문서의 작성, 문서를 누가 작성을 하고 작성된 문서는 어떻게 제정되고 그 제정된 문서는 어떻게 각 부서로 사본이 배포되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밸리데이션 밸리데이션에는 우리가 시험법 밸리데이션도 있구요 세척도 있구요, 제조 지원 설비도 있구요 컴퓨터 시스템도 있구요 그 다음에 공정, 장비, 여러가지 적격성 평가,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여러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러한 밸리데이션에 대한 내용들도 기술이 되어 있어야 겠죠 그 다음에 혈액 제재 단계별 관리 공열자 선별부터 시작해서 운송까지 또한 또 제품이 반품될 때 또 포함해서 체열, 선별검사, 제조 공정관리, 혈액 제재에 대한 시험 그 다음 품질 보증 관리 등의 활동들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가 규범을 지켜야 되는지를 또 단계별로 관리하는 문서가 있을 것이구요 제조 위생 관리와 관련돼서 작업원의 위생, 작업원의 위생이라고 하면 작업원 혈액 제재를 만드시는 분들 또는 시험 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염병으로부터 풀이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그 얘기는 아프면 안되죠 아프신 분들이 작업하면 안되고 그분들이 제조소로 들어갈 때는 어떠한 소독 절차 어떠한 갱이 절차 그 다음에 어떠한 주의사항들 이런 것들을 다 SOP로 갖추고 있어야 되고 교육되어야 되죠 또 하나는 제조소의 위생 관리 제조소는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절차에대로 청소와 소독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제조 공정 중에는 어떠한 또 제조 위생 관리 활동을 할 것인지 제조를 다 마치고 나면 또 제조소는 어떻게 청소하고 소독하고 다음 제품을 생산하기에 최적화 할 수 있게끔 라인 클라이런스를 할 수 있을지 이러한 내용들도 담고 있게 됩니다 제조 시설과 장비의 세척, 소독과 관련된 부분 원심분리기의 소독, 테이블의 소독 그 다음에 특정한 장비에 대한 소독 여러 가지 활동들에 의한 소독과 청소 절차들 또 하나는 혈액과 자제, 혈액 제재 관리를 통해서 입고 보관 추구 관리들 입고 할 때는 무엇을 체킹해야 되고 그 혈액이 트래킹이 가능해야 되고 보관할 때는 몇 도시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보관 상태는 어떻게 체킹이 돼야 되는지 그러한 보관소는 그러면 온도 유지가 잘 되고 있음을 어떤 기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지 출고할 때는 바코드를 활용해도 좋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해당되는 배지가 시험은 완료되어서 출고되었는지 이러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혈액 출고 관리까지 그 다음 불만 및 제품의 회수 우리 제품을 공급받은 병원이나 환자로부터 어떤 불만이 있었는지 그러한 불만 사항들은 결국은 제품을 개선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의 활동도 쓰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심각한 문제를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이러한 학습 효과도 우리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추가적으로 변경 관리 시스템, 룩백 시스템 자율 점검 및 교육 훈련과 관련된 이야기를 별표 3의 4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로서 우리는 제품 표준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표준서란 제품 표준서는 각 제품별로 품목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죠? 자 결국은 이제 통일성 제품 표준서는 각 제조소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혈액 센터마다 그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이 통일된 양식이 좀 필요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용어의 정의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품 표준서에는 일반적으로 변경하기는 아주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품 표준서는 무엇에 근거한 하냐면 품목 허가서에 근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 표준서를 변경한다는 이야기는 품목이 변경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 품목 허가적인 근거 품목 허가 변경에 대한 근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류를 방지하고 동일 수준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제품 표준서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품 표준서의 작성 목적 및 작성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성 목적은 제품의 표준화입니다 표준화 표준화 역시는 오류를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 표준서는 아주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어떠한 행동을 어떻게 한다라는 어떠한 기계를 이용해서 몇 m를 몇 g을 몇 사람이 등등 그 다음에 어떤 장비 어떤 장비의 스펙은 무엇이고 등등을 아주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만든 제품과 내일 만들 제품 또 하나는 몇 년 후에 만들 제품이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작성 단위는 물론 세분화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품목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함량이나 포장 단위 포장 재질 역시도 상세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생산 주체에 대한 이야기도요 자체 생산 대부분 다 혈액제재의 경우는 자체 생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체 생산과 관련된 이야기 작성 시기는 허가 취득 후에 최초 생산 이전에 제품 표준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고요 허가 취득 이후에는 변경 허가가 됐을 때는 즉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제품 표준서 작성 전에 준비할 사항들로 보시면 어떤 제품 표준서 작성 규정을 명확히 작성해 놓은 게 좋습니다 서식이나 글자의 크기 한글이나 영어의 표기는 어떤 식으로 할지 사내에서 용어를 어떤 식으로 통일해서 동일한 용어를 쓰게 될지 또 하나는 전산을 쓰게 될 경우에는 기본 양식이나 삽입 문안들 이런 것들을 다 통일되게끔 전산 등록을 하시는 게 좋고요 회사의 로고, CI나 회사 명 등을 적절하게 삽입하는 것들도 준비해야겠습니다 제품 표준서의 구성을 한번 볼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품 표준서 총괄표 우리가 컨텐츠라고 하죠 목차, 계정 이력들도 표시해야 되고요 품목 허가증이나 변경 및 처분 사항들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들 제조 처방, 허가 처방 품목 허가 당시에 제조 공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 조제 처방, 제조 공정도, 공정검사 규격 완제품 시험 기준, 원료 시험 기준, 포장 공정 원자재 입출고 공정도, 자재 규격서, 원료 규격서 포함해서 제조 설비의 목록, 품질 시험 관리의 목록, 기구 목록 제조 지심의 기록서의 양식,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가지고 우리가 제품 표준서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원자재의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입출고 관리, 원자재 입고 관리 우리가 원료나 자재가 입고될 시에는 혈액 제조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재의 성격이 강하겠죠 물론 소독제, 직접 쓰이지 않겠지만 소독제 입고, 원료 차원으로 본다면 마찬가지가 있겠지만 원료나 자재가 입고되면 먼저 입고 검수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코런틴에 보관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즉, 입고 후에 적합 판정 날 때까지 보관하는 곳 이곳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입고 검수라는 것을 해요 입고 검수에는 내가 주문한 나트와 맞는지 포장이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제품의 함량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숫자는 정확한지 등등이 다 맞으면 입고 검사 기록서를 승인을 하게 됩니다 승인된 입고 검수를 바탕으로 방금 말씀드린 격리보관 시험 전 보관소 우리는 그것을 코런틴이라고 합니다 코런틴에 보관을 해서 적시적대에 QC에서 와서 샘플링을 해서 시험이 완료될 때까지 즉, 승인이 될 때까지 격리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각 원료나 자재에 대해서는 관리 번호를 부여를 해서 이것이 추적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관리 상태 역시도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요 각 원료들, 자재들 현재 시험 중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해 주고요 이 원료나 자재는 적합한 것입니다 이 원료나 자재는 부적합한 것입니다를 레이블을 통해서 표시를 해 주어야지 오류를 방지할 수 있겠죠 원자재 보관 및 출하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들어갔습니다 보관소에 출입할 때는 어떠한 절차들로 해야 되는지 아무나 다 보관소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보관소에 출입 가능한 사람 그 다음에 보관소를 못 들어오게 해야 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출입 제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부적합 또는 반품이 별도로 구획된 장소에 보관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들 보관의 온도, 습도의 점검 온도나 습도가 내가 맞는 보관소의 온도와 습도인지 이것을 측정, 자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든가 아니면 일일 점검 또는 시간대별로 점검을 통해서 이 보관소의 온도나 습도가 정확하게 유지되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측정 장치는 당연히 교정이나 보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선입선출의 원치 선입선출은 우리가 페포, 피포 여러 가지 의미들을 쓰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선입선출에 대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먼저, 작년에 들어온 것을 올해 먼저 출고를 하자 한 달 전에 들어온 것을 지금 어제 들어온 것보다 먼저 출고를 해야지 즉, 오래된 것을, 오래됐다는 의미가 그런 건 아니지만요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 먼저, 올해 보관하고 있던 것을 먼저 써야지 나중에 이것이 유효기간이 또는 사용기간이 지나지 않게 또 관리를 하는 거겠죠 선입선출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원자재 입출 공정도 주로 원료가 입고가 되게 되면 플로우를 이렇게 짜게 되는 거겠죠 입고 검수를 하게 됩니다 이 때 당시에 부적합이 되면 바로 공급업체로 반납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쿼런틴에 보관하고 있다가 시험 대기 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샘플을 채취하고 시험 중 구역으로 옮기거나 또는 그 곳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시험이, 즉, 출시의 판정이 적합하게 되면 적합한 구역으로 가게 되고 출고가 되고 출고 후 잔량을 하게 되는데 부적합하게 되면 당연히 부적합 보관소 또는 반품 보관소로 옮겨져서 업체로부터 회수를 시키는 이러한 절차들을 밟게 되는 거겠죠 원자재 입출 공정도에서 자재, 마찬가지 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료나 자재나 동일하게 입고 검수를 통해서 QC가 판정 나기 전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QC에서 적합이 나게 되면 사용하는 것이고 QC에서 부적합이 나게 되면 업체로 다시 반품이나 폐기를 하게 되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원자재 입출고 점검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대부분 좀 샘플을 좀 많이 교육에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많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자재를 보관할 때 판정, 보관에서의 점검 시트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역장으로부터 이동시 원자재 오염 및 파손이 없어야 된다 이게 입고 검수할 때 쓰게 되는 거죠 원자재 보관 조건이 있는 경우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며 이동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원자재 품명, 규격, 제조번호, 제조원, 수량의 이상이 없어야 된다 그럼 맞으면 적합 원자재 외관의 결함이 없어야 된다 파손이 되면 안 되겠죠 인쇄 상태가 명확하고 확인이 가능해야 된다 우리 아까 문서 얘기할 때 판독성을 얘기하고 있죠 원자재 사용기한이 사용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된다 사용기한 만료가 내일인데 오늘 들어왔다 그럼 절대로 받으면 안 되겠죠 성적서의 첨부 여부도 확인해야 되겠고요 성적서의 내용은 정확하면 확인이 가능해야 되는지도 확인을 하게 되면 원자재의 입고 검수가 완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관소를 점검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각각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도 되고요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 됐든 요일을 쓰게 되고요 자재는 제품별로 구분해서 보관하고 있는가 보시면 양호하면 동그라미 5표 불량이면 세모표, 부적합하면 X표 등을 통해서 바닥에 공간은 잘 두고 있는지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적절한 제품이 되어 있는지 방충, 방서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온도와 습도 관리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온도와 습도 관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것보다는 현재 온도가 예를 들어서 15도다 그러면 15도C라고 실제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15도, 내일은 16도, 또 14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일반 실온 보관소라 그러면 실온에서의 보관, 실온이라고 그러면 0도에서 30도를 실온이라고 하니까 그 실온 범위 안에서 잘 되는지 또한 뭐 냉장 제품이면 2에서 8도이기 때문에 2에서 8도로 잘 보관되고 있는지 역시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숫자로서 표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원자재 입출고 관리 기록서들도 이렇게 씁니다 몇 월, 며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혈액백, 혈액백이 들어왔으면 제조번호 몇 번 시험번호가 몇 번 사용기한은 2023년 몇 월, 며칠 입고는 언제 됐고 출고는 언제 됐고 현재 재고 상태는 담당자는 누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원료의 품질 및 시험방법서 역시도 이제 원료가 됐던 자재가 됐던 시험방법서들도 자세하게 작성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해당하는 시험 항목이나 시험 기준, 검체 수량 횟수 등을 잘 작성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QC 시험자가 일반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QA팀이 있다 그러면 QA팀에서 이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시류의 양이나 분석 설비, 설비 번호 등도 잘 작성해야 되고요 시험 방법은 초보자들도 해석 가능하게끔 상세하게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나 특수창고 보관 용기에 대한 내용들도 자세히 작성하면 좋고요 필요하게 되면 계산식이 있다 그러면 계산식도 잘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조 및 공정관리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 제재 제조 과정을 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먼저, 뭐 잘 아시다시피 혈액을 이제 헌혈을 하게 되거나 했을 때 체열을 하게 되죠 체열을 하게 되면 이제 혈액백에 담기게 되고 그러한 것은 이제 공정 프로세스에 맞게끔 이제 공정을 태우게 되는 것이죠 네, 공정이 다 되면 이것을 이제 잘 보관을 하게 되는 거겠죠 보관을 한 후에는 적절하게 우리가 운송 시스템에 의해서 사용 온도에 맞게끔 해서 결국은 환자에게 이렇게 투여되는 시스템으로 제조 과정이 전개됩니다 그죠? 그러면 각각 이렇게 됐을 때 체열하는 단계에서의 GMP의 준수상 그 다음에 공정 프로세스 상태에서의 GMP의 준수상 그 다음 보관하는 상태에서의 공정 준수상 출하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 제재의 시섬 및 환경관리 일반적으로 혈액 제재 제조업소의 기계 설비는 업무 흐름에 따라 작업자, 헌혈자, 혈액 및 혈액 제재 교차 오염 등의 위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배치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사용되는 중요한 기계 설비나 계측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교정 또는 보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환기가 잘 되고 필요한 경우 직사광선을 차단한다 지금은 이제 각 혈액원별로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예전에 제가 한 3년 전에 전국 단위로 혈액원 현장에 갔을 때는 창문으로 햇볕이 그대로 다 들어오거나 창문이 그대로 열려 있거나 열려서 제조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환기가 잘 되고 환기가 잘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에어 체인지 즉 벤틀레이션을 통해서 환기가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사광선은 당연히 차단해야 되고요 혈액과 혈액 제재에 필요한 보관 조건에 따라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즉 냉장시설, 실온시설, 상온시설, 냉동시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관소는 혈액 및 혈액 제재의 보관 조건에 따라서 온도, 습도를 조절하는 시설 온도를 우리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4도씨에 맞출 수도 있고 6도씨에 맞출 수도 있고 쥐나 해충,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우리가 이것을 방충, 방서라고 그러죠 방충, 방서에 대한 개념들도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자동화 장치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교정이나 성능 검사들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 제재, 제조 공정 관리에서 보면 결국은 제조 지시서와 통합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제조 기록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제조 기록서는 보시다시피 좀 자세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혈액 제재 명, 전혈이냐 세척이냐 여러 가지 제재 명들을 쓰게 되고요 그에 따른 제조 번호나 혈액 관리 번호 제조 연원일 및 사용기한 등을 작성하게 되고요 중요 공정에서의 작업원의 서명 이 작업원의 서명은 결국은 내가 작업을 했습니다라는 증거를 남기는 거거든요 이것도 트래킹도 가능하게 되고요 확인자의 서명 잘 확인했습니다 작업한 시간 여러 가지들 자세히 쓰게 되고요 사용한 표시 재료의 시험 번호 또는 관리 번호 또 견분품 또 하게 되고요 특이상 우리가 혈액을 제조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혈액백이 파손되었다 뭐 쉽게 말하면 터졌다 이러한 사항들도 자세히 좀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작업소 출입을 제한해야 된다 단, 채혈 장소에서 헌혈자는 채혈을 위해 출입할 수 있다 당연한 거겠죠 헌혈자는 채혈을 하게 되면 작업소 안에 채혈 장소로 헌혈실로 추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전에 시설미 기구의 청결 상태를 확인해야 되고요 작업 중인 작업실과 보관용기 및 기계 설비는 제품명과 제조 번호 등을 적절하게 잘 표시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자, 혈액 제재 제조 공정도를 일반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혈액 제재 제조 공정도는 다음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공혈자를 먼저 선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혈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신원을 확인하고 헌혈 경력 등도 조회를 하게 되고요 1차 검사, 즉 문진을 통해서 그 다음 혈액 검사를 통해서 1차 검사를 하게 됩니다 채혈을 하게 된 채혈은 당연히 2차 일치 검사를 하게 되고요 혈액의 선별 검사를 통해서 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두 다 적합하면 일반적으로 제재화를 들어가게 되고요 제재화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포장을 거쳐서 일반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최종 시험이 완료가 되면 완제품으로서 이렇게 출하하는 이러한 공정도를 갖게 되는 거겠죠 자, 혈액 제재 제조 관리, 헌혈자의 선별 헌혈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혈액 매개 전염 인자의 전파 예방 등 수혈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자를 적절히 선별하는 업무 절차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체열할 때 역시도 체열은 제조 관리자의 지도하에서 실시해야 되는데요 적절한 시설, 외부의 먼지나 해충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시설들 적절한 성능을 가진 소독제의 선별 체열자의 위생관리, 글러브를 쓴다든가 적절한 소독을 한다든가 펀치 이전의 소독 후에 15초, 30초 간 등등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지켜서 체열을 한다든가 이런 정확한 절차들을 갖춰져 있는 기록서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혈액 제재 제조, 혈액 제재 제조 방법, 기준 및 시험 방법 품질 관리 기준, 보관 조건, 유효기간 및 그 밖의 기타 사항들은 혈액 관리법 및 시각처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되고요 표시 재료도 적절한 업무 절차를 통해서 표시 재료를 어떻게 부착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지 바코드 시스템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표시 자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헌혈자 선별할 때 사용하는 소독제 선정, 소독력 입증이 매우 중요한 사항들로 있습니다 대부분 상피, 즉 피부에 내재하고 있는 세균으로부터 펀치를 할 당시에 우리의 제재가 오염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이제 WHO, GMP나 EU 가이던스에서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맥락들을 보게 되면 체열자의 손소독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야 되고요 체열전의 손소독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정맥천자의 손소독 절차를 검증해야 됩니다 손소독 절차의 효율성은 모니터링 돼야 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돼야 됩니다 사용하는 손소독제의 적절성을 검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70% 에탄올이면 문제없습니다가 아니고 70% 에탄올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는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구입하기 전에는 어떠한 검증을 해야 되는지 또 구입한 후에는 정말 적절한 소독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오픈한 소독제는 며칠간 사용 가능한지 또는 며칠간, 몇 시간 사용 가능한지 등등 모두 다 검증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소독액은 제조일자와 최초 개봉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이블이 잘 표시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적절하게 아주 잘 관리되는 혈액원을 가봤을 때는 간호부에서 개봉한 날짜, 누가 개봉했는지 서명까지도 아주 잘 작성하고 계시더라고요 공정검사, 공정기록서는 어쨌든 누가 공정검사할 것인지 QC가 될 수도 있고요 생산, 제조와 관련된 제재팀에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 제형 또는 공정이나 제조, 공정, 규정에 맞도록 그 다음에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확인사항, 또 무엇을 검사할지에 대한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샘플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빈도는 얼마나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모두 다 갖춰주는 것이 공정검사 기록서에 아주 중요합니다 제조기록서, 우리가 제조기록서를 작성하게 되죠 제조기록서는 중요한 것은 제조기록서를 제조 및 또는 제조관리자 또는 품질관리자에 의해서 어떻게 잘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한 지시사항이나 시험방법 규격, 특별고지사항이나 주의사항들도 잘 작성해 주는 것이 좋고요 제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명 및 날짜를 날인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다 매뉴얼로 하기 힘들 경우에는 어떤 컴퓨터 시스템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즘에는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어떤 터치패드 형태로서의 기기 등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요 바코드 시스템과 접목해서 또 제조지심의 기록서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제조기록서는 결국은 트래킹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혈액이 입고돼서 제재화되는 과정에서 누구의 손을 거쳤고 어떤 몇 번 원심불리기를 거쳤고 몇 번 예를 들어서 실러를 언제 사용했고 이것이 상온에 노출돼서 공정 흐름에는 몇 시간이 걸렸고 이것이 다 제재화돼서는 몇 번 냉장고로 들어갔고 몇 번 냉장고 몇 번째 선반에 있던 것이 그 나트가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다 트래킹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제조 공정 중에 데비에이션이나 OOS가 발생했으면 데비에이션, 일탈이 발생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시험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렇게 나왔으면 이것을 어떻게 조사하고 시험 조치했는지에 대한 상세 기록들도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 관리, 전산 발행을 할 경우에 어떤 시리얼 넘버를 부여할 수 있는지 중요한 것은 연필이나 이런 것들이 수정 가능한 것들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주로 파란색이나 또는 빨간색 등 복사를 했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라인 클라이런스 상태에 우리가 전 제품이 또 남아 있으면 안 되죠 전에 작업했던 표시 자재가 또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번에 생산하는 제품에 또 붙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잘못된 표시 사항으로 인해서 또 사고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라인 클라이언스는 아주 신중하게 아주 꼼꼼하게 잘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생산 완료 후에는 제조기록서를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수율이나 공수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공정별로 구분을 한다든가 포장 단위별로 구분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혈액을 어떻게 보관관리팀에다가 인수인계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형태도 다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 설비나 이런 것들은 장비 이력 카드라고 그러죠 장비 이력 카드들은 제조 공정에 따라서 모두 작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제조 설비명이나 설비 관리 번호, 모델명, 설비 능력 구입 일자나 이런 것들도 다 표시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적격서 평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의 표시 결국 적격서 평가를 해야 되는 장비가 아니다는 우리가 리스크 어세스먼트 기법을 통해서 위험 관리, 위험 평가 기법을 통해서 선별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밸리데이션 쪽에 가서 한 번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시설과 포장 시설별로 또는 시험 시설별로 모두 다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포장 규격서, 포장하는 절차들도 상세하게 또 작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중요한 것은 레이블이나 설명서 이런 거겠죠 1차 포장제에 대한 이야기들 포장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누가 언제 어디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등등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조 관리를 위한 각종 서식,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원료나 자재 또는 제품이 적합 났습니다 라는 적합 레이블 품명은 어떻게 쓰고 시험번호는 어떻게 쓰고 판정일자는 또 판정자는 누구인지 또 혹시나 제품이 부적합 났을 때 부적합 레이블도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요 작업서별로 청소는 누가 했는지 공정 중에 어떤 표시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제재실, 제재실 번호가 몇 번이고 이때 소독한 사람은 누구고 누구 외 몇 명이 되고 현재는 전열 공정을 하고 있고 작업 기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등등도 자세하게 쓸 수 있겠죠 소독의 70%의 타노리고 사용 용도는 손소독용이고 조제자는 누구고 조제일자 사용기한은 언제까지다 라는 표시서 시액표시서, 무균시험을 할 수 있는 배지다 배지명이 무엇이고 용도는 무균시험용이고 이 배지를 누가 만들었는지 사용기한은 언제까지 있는지 보관 조건은 2에서 8도 등등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해당 기기에 대한 교정을 했더니 결국은 적합되었더라 또는 부적합되었더라 등등 교정 불필요, 모든 계측기를 다 교정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도를 따라서 이 방법 역시도 위험평가 방법을 통하게 되는데 교정이 우리 공정에 아주 스페시픽하게 필요한 부분이다 당연히 교정이 필요할 부분이고요 그냥 이 수치는 우리가 알고만 있어도 될 정도의 인포메이션이다 라고 하면 교정은 필요 없겠죠 사실은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교정 불필요도 이렇게 표시가 있을 수 있고요 QC에서 검체를 채취해 갔다라는 검체 채취 표시설들도 이렇게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운송적인 부분이죠 혈액 제재 각 혈액원별로 운송 시스템을 아주 잘 갖추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봤을 때도 여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혈액백별로 운송하는 이러한 방법들 혈액을 입백에 넣고 아이스 젤을 잘 끼워서 약 몇 시간 동안도 운송 가능합니다 라는 것들도 다 모니터링하고 계신 것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 잘 관리를 해 나가신다 그러면 보다 더 안전한 혈액이 병원이나 환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혈액 제재 운송 중에는 인수인계 절차 어떻게 혈액이 어떤 병원으로 졌는지 트래킹도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관하고 운송 기간에는 변질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좀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구 관리 반입된 혈액은 혈액 제재를 제조한 후 혈액 매개 전형 민자 선별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날 때까지 격리 보관한다 부적합 자재는 적합 자재와 구분해서 보관한다 그죠 당연한 거겠죠 혈액 채혈 시 채취한 혈액 매개 전형 민자 선별 검사용 검체와 제조한 혈액 제재 중 필요한 수량만큼 시험용 검체를 채취하고 시험 중임을 아까 시험 중 레이블 있죠 표시를 해야 됩니다 검체 용기 포장 용기의 혈액 관리 번호 채취 일자 채취자 등을 표시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자재가 반입되면 마찬가지로 자재에 대한 규격도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보관 관리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적절한 보관 조건에 맞도록 시험 전 시험 후 구분해서 보관해야 되고요 혈액은 결국 품질에 미치지 않도록 보관 조건에 맞도록 냉장 보관을 하던 냉동 보관을 하던 적시적도 해야 되고요 그러한 것이 냉장인지 냉동인지 알 수 있는 온도와 관련된 부분은 잘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정이나 보정을 해야 됩니다 출고할 때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P4, P4 방법들을 다 포함해서요 혈액이 적시적소에 그 다음에 사용기한이 충분히 남은 것들로 이렇게 잘 출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혈액 제재 제조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온라인 상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할 기회가 있으면 또 상세하게 부연 설명을 포함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